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스타벅스와 카페업 소상공인의 소통 및 지속적 협력을 위해 스타벅스 전국 카페사장협동조합 동반성장위원회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카페업 관련 산업은 급격하게 성장 중이지만 대중소기업 간 사업 영역 갈등, 코로나19 확산, 업계 간 경쟁심화 등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는 스타벅스의 축적된 경험 등을 지역 소상공인과 공유하고 카페업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타벅스와 전국 카페사장협동조합 사이에서 소통하고 중재하며 이번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습니다.